삼성전자가 업계의 최고 성능과 용량을 갖춘 PC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양산에 나섭니다. 삼성전자는 PC용 SSD 제품인 PM921을 양산을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 제품은 236단 8세대 V-LAND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,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고용량 구현이 용이한 선단 랜드를 기반으로 제조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앞세워 개화하기 시작한 AI PC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